기상캐스터 배혜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인 남부지방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구름 많은 날씨에 기온 상승이 저지되면서 내일 낮 기온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충청 이남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바다 안개 유입으로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해안과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5도, 대구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대전 28도, 대구 30도로 중북부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기온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